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은 만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만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인가 하면요 오늘날의 3조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로 갚을 수 없는 단위의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빚을 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빚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쥔 사람들인데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삭스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삭스이 치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이처럼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4절의 말씀을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마이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마이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탕자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그런 나눠달라는 요구를 했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켈러 목사님은 이 탕자의 의미를 하나님께 대입하여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주시는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은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착한 아들로 집안에서 충성한 첫째 아들이나 결국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원했던 것도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충성한 만큼 자신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첫째 아들은 바리세인들과 같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 모두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 믿고 있다는 것에서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모두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탕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그를 아들로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 아버지는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나가서 달래주고 다시 그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탕부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탕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던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탕부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나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다시 우리 자신의 의지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율법은 지켜야 할 명령이었지만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이미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도달해야만 하는 높은 산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요 또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모할 정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이 먼 훗날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일을 섬길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여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야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그 무모할 정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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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